환경부가 4대강 보호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하면서 보처리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업무 계획에서 수질, 생태, 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과학적으로 분석해 4대강 보호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한화진 장관 역시 최근 공주 정안 지역 가뭄을 언급하며 주민 동의 없이 보호 해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기존 보호 처리 방안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 호남권 8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 영산강 시민환경단체 연대는 성명을 내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한 달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 이행 세부 계획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